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어떤 착취자의 위치에 있는 그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넷플릭스 OTT 아까 말씀하셨던 나는 신이다라고 하셨는데 왜 나는 신이다라는 사상을 가지게 되는지가 궁금해요. 일반적인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나는 신이야 나는 신이야 이러면서 다니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이 왜 나는 신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.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. 그 사람이 애당초에 태어날 때부터 신으로 태어나지 않은 건 너무 명백하죠. 그런데 갑작스럽게 어느 순간에 신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냐. 그건 아마 갑작스럽지 않았을 겁니다. 아마 아주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를 이용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걸 학습했을 거예요. 그게 비행력일 수도 있고 무엇일 수도 있어요. 그런데 그렇게 했을 시에 그 사람이 자기가 남을 속여서 이득을 얻었을 때 그게 만약에 밝혀지면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한 일종의 반대급부적인 방어 논리로서 종교적인 신념 체계를 좀 이용하면 사람들이 이용을 당해도 이거는 신념에 기인한 거니까 용인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아마 터득하는 과정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신자들에게 헌신을 요구하면서 결국은 사실은 내 욕심을 다 착복한 거죠. 그런데 그 사이비 교수들 있잖아요. 지금 말씀대로 나는 신이다고 하는데 실제 본인들이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. 아니면 지금 저희 PD가 얘기를 했는데 신이라고 생각한대요. 이 PD가 피해자입니다. 사건 피해자인데 김모 PD가 사실 오늘 여기 앉겠다고 했는데 제가 자리가 좁다고 넌 그냥 진행해라. 그래서 못 앉았는데 피해자입니다. 30년 동안 믿었다가 이모가 있는데요. 신이다라고 믿는 것처럼 보여야만 하겠죠. 완벽하게 자기가 신이라고 믿어야만 남들에게 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. 그런데 아마 그 사람의 내면 속에는 어딘가에 신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어떡하지? 이런 불안이 아마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. 과대 망상도 있을 거고 틀림없이 그런 불안도 동시에 갖고 있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신이 아니라는 게 밝혀질까 봐 공범이 필요한 겁니다. 절대 혼자서 모든 걸 다 독점할 수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나누는 공범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들의 어떤 체계들이 결국은 밑에 사람들을 오도가도 못하게 질서를 만드는 거죠. 그렇게 하면은 다른 거고